이유가 없는데 자꾸 이유를 말하라 하면 무슨 말을 어떻게 해야 하나 텅 빈 내 맘 속에 정말 아무것도 없었는데 네가 본 게 내가 뭔지 어찌 알아 하기 싫었을 뿐 싫어서 아는 건 아니었고 의미 없이 살고 있는 뭐 그런 기분 텅 빈 내 맘 속에 정말 아무것도 없었는데 네가 본 게 내가 뭔지 어찌 알아 웃고 싶고 놀고 싶고 하고 싶고 자고 싶고 보고 싶고 먹고 싶고 평화롭고 싶지만 텅 빈 내 맘 속에 여전히 아무것도 없는데 네가 본 게 내가 뭔지 어찌 알아 모든 일에 이유가 있다 해도 이유가 없는 것 어쩌겠어 여전히 아무것도 없지 난 안주 그것도 다 날씨가 없었고 뭐 그지 지받았고 저희도 날씨가 없어졌고 다행히 일어나서 거짓 일어나서 한글자막 by 한효정